여러분 나라가 정말 미쳤죠. 나라가 어떻게 이런 미쳤는가 하니까 나라의 여러분들 그래도 식자층들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다 여러분들 사실을 깔아뭉기는 겁니다. 그럼 사실 없는 언론이 어떻게 여러분들 언론입니까 사실 없는 여러분 대학 교수가 어떻게 교수입니까 사실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다 그냥 가짜인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과학을 왜 배웁니까 수학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여러분 수학을 배우는 것은 사실을 규명한 수단이나 도구나 논리적 여러분들 털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 사실을 다 깔아뭉기는 그건 양심의 문제인 거죠. 양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가끔 칼럼을 기구하는데 좋은 칼럼을 많이 기구합니다. 특히 이분은 정치학과 교수인데 체말운동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글을 많이 기구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파적 색조가 강한 인물입니다. 오늘 조선 칼럼은 특별하게 이거는 지명도가 있고 묵직한 칼럼이죠.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칼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쪽은 전쟁을 하는데 이쪽은 선거를 한다. 강서구청장 선거 엑스포 사태 두 참표에서 뭘 배웠는가 국민은 대통령 국힘 심판 중 내년 총선에 진다면 대통령 대한민국 모든 미래가 없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김영수 정치학과 교수의 이름 그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라는 사람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내 이야기의 요지는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간에 우리는 사실 앞에 경험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사실을 직시할 수 없으면 모든 문제 해결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료면 그것을 은폐한다는 그건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이름이 교수 정도가 되면 그 사실을 은폐한다는 본인의 글이 대중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범죄인 겁니다. 범죄. 대통령 이름들 선거 부정을 그냥 은폐하는 건 그건 범죄죠. 그냥 지사선택의 용이 아닙니다. 김기현 국힘당 당대표가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별짓을 다하는 건 그건 범죄죠.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해보는 게 아닙니다. 조직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해당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이목을 뭡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인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조선 칼럼을 기구한 김명수 영남대학교 정치학교 교수의 칼럼도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고 그 사실을 뭡니까 왜곡 은폐압이 되면 그건 범죄에 가담하는 거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와 엑스포 유치 실패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라는 죄입니다. 무슨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엑스포은 윤 대통령의 실패고 강서구청장 선거 실패가 왜 윤석열 실패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건의 원인이 같다는 사실이다. 무슨 원인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김태호 후보를 사면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게 한 건 용산의 결정이었고 당과 현장에는 일찍부터 어렵다고 봤고 하지만 대통령은 알지 못했고 대통령의 의중에 실리면서 구청장 선거는 대선판처럼 커졌고 결과 17%포인트 차 대패했다.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17% 차이로 패배했다는 것이 김영수 영남대 정치학회 교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 완전히 사쿠라 교수인 겁니다. 칼럼을 쓰려면 사실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정치학 교수라고 사실을 어떻게 확인 안 해보냐 대통령이 개입했기 때문에 김태호가 17%포인트 차로 패배했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진교훈 더불당 후보와 함께 왜 패했습니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균형으로 7.49% 뻥뛰기 했지 않습니까 3만 7천 453표 3만 7천 5백 40 453표 유령사전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진교훈 후보에 20개 동의 사전투표 득표소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그 소투표에 쑤셔 넣었지 않습니까 21개 표를 나눠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조작했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면서 17% 차이가 났다 어떻게 이런 걸 씁니까 나는 언론계도 실망했지만 사법계도 그렇고 이 대학 교수들의 칼럼스러운 대학 교수들의 이 여러분들 뭐죠 예 이 비급함 이 비급함 송재윤 교수처럼 여러분 그렇게 직설적인 칼럼을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이런 내용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럼 내 함께 여러분들 주디 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 지면 윤 대통령이 정치 생명도 없고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총선은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선거 결과를 투표자들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한국 민주주의 현실이다 처방은 다르게 하고 결론은 그래도 옳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그냥 더블당이 선거 결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름이 있는 교수들 쓰는 칼럼보다 밑에 보니까 한 분이 이쪽 선거도 전쟁이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치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정의의 국민들과 피나는 전쟁이다 실제 전쟁과 더한 엄청난 공작과 관심을 하는 싸움이 벌어지는 오늘날 투개표 전산조작과 실현한 전쟁이다 438명이 찬성하고 25명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세금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여러분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분들을 유튜브 외에 더 카르테를 한 번 보고 나서 이야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도 부정선거를 모른다면 지능이 떨어진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무작정 반대하신다면 중국에서 파견된 댓글보다 소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칼럼을 어떻게 씁니까 대학 교수가 이렇게 해서 됩니까 김영수 교수는 자식들 없습니까 사명감이란 사명감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 문제는 타치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글은 써야겠고 그러니까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하긴 하나 없는 이 써잘떡이 없는 글을 보고 또 얼마든지 국민들이 여러분들 거기다 감화감동을 받겠습니까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서 보궐선거의 차익값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이렇게 큰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김영수 영남대학교 정치학교 교수는 아무리 문과지만 이거 보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같은 어머니 밑에서 당일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0이나 3증도 이렇게 작은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에 48.5%를 진경훈 후보가 받았는데 사전투표 득표를 65.7%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 투표나 사전투표나 총투표자 이런 모집단 어머니 집단에서 나온 같은 자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자식입니까 당일은 이런 모집단하고 같은 자식인데 사전은 뭡니까 같은 자식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들 낳아준 거죠 누가 낳아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가 그걸 전부 다 뭐죠 진경훈이 함께 넣어줬으니까 48.5% 받던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5.7%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국민학교 이름도 초등학군도 알 거를 김영수 이름도 영남대학교 정치학학 교수가 조선 칼럼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 객차가 생긴 게 김태우가 패배한 것이 무슨 윤 대통령이 개입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에라 인간들아 너거는 너거는 진짜 나쁘다 내가 그 이야기를 밖에 못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학위했겠죠 인간들 참 어떻게 이름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협조되는 일을 해야지 다 그렇게 뭐죠 거짓말하고 사실 왜곡하고 사실 은폐하고 너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아이가 김태우 후보가 여러분 47%를 당일 투표 받았는데 사전투표 36%를 어떻게 받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들이 아닌 겁니다 당일 투표는 같은 자식인데 어머니 밑에서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는 누구 자식입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자식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 대신에 뭡니까 만들어서 그냥 발표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민주당 득표수하고 시간별로 같이 여러분 당일 사전이 같이 이루어질 때는 병행되고 당일 투표는 거의 접전이잖아요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거가 이런 거가 여러분들 보고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뭐죠 대통령이 개입해 17% 김태우가 패배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식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다 조작한 게 나온 거 아닙니까 7.49% 37473표를 진기훈이 형에 쑤셔 넣어줬잖아요 그래 진기훈이는 모두 거소투표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자기가 받은 것만큼 여러분 다 받아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가짜로 선관위가 다 발표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런데 선거가 이런데 2024년 총선에서 뭐 한다고 혁신하면 이긴다고 김기현이 혁신하면 이기겠나 윤 대통령 이래 혁신하면 이기겠어요 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이렇게 다 동별로 다 쑤셔 넣어주는데 2023년 총선은 국힘당이 잘하겠다고 국힘당이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표를 다 쑤셔 넣어주는데 김영숙 정치대 교수 정치학과 교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수 37473표를 확보해가지고 동별로 염창동에 2900표 쑤셔 넣어주고 등촌 1동에 1730표 쑤셔 넣어주고 등촌 2동에 1416표를 쑤셔 넣어주는데 무슨 수로 김태우가 이기노 당신들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독질을 하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사전투표 조작이지 않습니까 차이칱 그래프죠 사전빼기 당일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윤 후보가 얻은 것을 여러분들 훔쳐가 이재명한테 다 더해줬지 않습니까 25개 선거구에서 그래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아니 서울만 그랬냐 이 인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2%를 이러면 훔쳐가 중구에서 5.4% 더해주고 심상정 함께 이러면 0.6%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이 더해주는 이런 뭡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대통령도 눈 감고 김기현 후보는 뭡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뭐죠 먼산 쳐다보고 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난 몰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흥하겠습니까 망하지 선거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선거를 아홉 번째 방치하고 열 번째는 완전히 당해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당대표나 있는 사람들 다 기회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수고합니다 참 애 많이 씁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애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도 내가 뭐 점잖은 말을 하니까 뭐 험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너거 너거 그래서 되나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이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만 그냥 닦아 써먹고 그냥 가버리면 되나 니나 내나 이러면 나나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좋은 나라 나라가 성장할 때 나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겨 먹었다고 생각하자 너는 검찰총장 해먹고 너는 뭐죠 국회에는 다섯 번인가 여섯 번 해먹고 나는 자식들 잘 키웠으니 그렇게 잘 해먹었다고 쓰자 그럼 지금 오는 애들이 어떻게 되노 지금 오는 애들이 참정권이 박탈돼가지고 특정 정당이 일당 지배체제 하여서 수십 년 사는 그런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1960년생들 그 주변에 장재원이 정진석이 김기현이 윤석열이 공병호 한교환이 이런 인간들이 뭡니까 다 이렇게 이걸 그냥 눈감아서 되겠나 이야기죠 자식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을 부정이 제도화되가 대한민국의 골로 가는 것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되겠냐 이야기죠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야기죠 너 그런 새끼가 없냐 이야기죠 하나님 Comment 중화 atives 대한민국의 골로 가는 해antic 들을 제공 cardio positivo 콩 س colo oton yat